한국국토정보공사 남남갈등의 극복으로 국룰을 통합하고 국민통합을 선도하여 자유민주적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당당하고 힘차게 저와 함께 나갑시다. 통일과 새로 출발하는 21기에서도 현 정부 통일정책실의과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와 자문은 물론 지역사회 내에서의 통일 여론 실현과 조성 등 민주적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. 국룰을 준수하고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연을 받들어 맡은 바 설명을 상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사합니다. 민주 평화 공룡기